오늘은 최근 황당한 경험을 한 416만 유튜버 허팝이 로또 천만원 어치를 구매한 뒤 당첨 결과를 공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5천원짜리 5등 222장, 4등 5만원 13장이 당첨됐습니다. 이후 당첨금을 수령하러 갔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해당 폭권 당첨금을 받아갔다는 황당한 사연을 영상에 업로드하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당첨금을 수령하려고 하자 누군가 5천원짜리 로또 한 장의 당첨금을 이미 받아갔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허팝은 폭권 판매점 여러 곳을 방문해 당첨금 지급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고 합니다. 시스템 에러가 아닌 누군가 먼저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허팝은 로또 폭권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지난 4일 오후 2시 36분쯤 경기도 하성시의 한 판매점에서 당첨금 5천원이 수령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해당 매장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고 QR코드 대신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로또 용지의 QR코드나 바코드를 인식해 매장에서 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종이가 훼손될 C폭권에 적힌 인증 숫자를 매장에 전달해 돈을 받아 간다더라. 그 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게 내 로또 고유 번호였거나 마음대로 입력한 숫자가 내 로또 번호와 일치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매장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계좌로 5천원을 입금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폭권 판매인이 당첨금을 미리 지급받은 후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로또 당첨금 도둑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으나 허팝과 전화한 판매점 측의 해명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로또 부권 운영사 동행 부권에 의하면 허팝 영상이 올라온 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며 화성시 소재 폭권 판매점의 cctv를 확인한 결과 판매인이 고의로 유튜브 영상에 노출된 당첨 티켓 번호를 입력해 당첨금을 지급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폭권 판매점의 4등 및 5등 당첨금은 원칙적으로 판매점 단말기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티켓이 상당 부분 훼손됐을 경우 당첨 티켓의 검증 번호를 입력해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이들은 폭권 판매점 관련자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허팝은 폭권 당첨 확인 영상에서 해당 검증 번호를 그대로 노출했고 판매인은 이를 악용해 미리 당첨금을 받아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폭권의 검증 번호는 총 35자리로 판매점의 해명처럼 마음대로 입력한 숫자가 우연히 허팝의 로또 번호와 일치할 확률은 크기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행복권 측은 해당 판매점의 행위는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하며 수사기간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5천원이라도 됐으면 저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는군요.